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혜의 수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압이 심했던 건 아닌데 녹음을 하기에는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한 주 걸렀습니다. 12월에 첫 방송편을 녹음을 무엇을 할까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녹음하려다가 못했던 애니메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곤사토시 감독의 애니메이션 한국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그리고 일본 제목은 도쿄 갓파더즈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쓰면 동경대부라고 하죠. 이 영화는 2003년에 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2007년 12월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12월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영화가 개연성이 잘 짜여져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우연으로 계속해서 사건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12월달이고 성탄절이다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화 12월달에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90분짜리고요. 아주 좋죠. 12세 관람가입니다.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는 9,500명 정도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에 하고요.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죠.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쪽으로 다원님께서 새롭게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한번 해주셨는데 팔로잉을 끊으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주 쉬는 동안에 재밌네요.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12월달에 보신 영화를 감상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11월달에는 제가 한 반 이상 쓴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거의 안 오셔가지고 12월달에는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갖고 싶네요. 희망을 주세요. 제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굉장히 희망적인 영화인데 그리고 현재 2014년 청취자 영화 결산 그리고 함께 강신의 영화제 그 설문을 받고 있죠. 청취자분들의 설문이 한 30분 이상 30명 이상 있어야만 가능한 의미가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죠. 지금 뭐 참여율이 거의 뭐 매우 안 좋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성공률에 맞출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이기도 한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30명이라고 그러면 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거는 각종 어플에 댓글란 그쪽에도 제가 주소를 써놨고 가장 쉽게는 저희 블로그 찾아오셔서 그쪽에 2014년 개봉 영화들 목록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인가요? 그걸 아직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 조만간 녹음해서 그것은 제가 평일에 올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자주 한 편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왔고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영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꽤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또 이것을 만드신 권사토시 감독 2010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46세로 돌아가셨네요. 참 아까운 그런 감독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스튜디오에 정말 후계자로 점쳐졌던 또 다른 분도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만큼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안겨준 분입니다. 권사토시 감독 권사토시 감독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제게는 에반게리온과 더불어 참 깊은 인상을 남겨준 애니메이션입니다. 권사토시 감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후반부에 말씀드릴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뭐 처음에 말씀드리고 가는게 나을 것 같더라구요. 63년생이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6세 2010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최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했었던 듯 합니다. 유언도 미리 쓰셨다고 하네요. 만화가로 먼저 데뷔를 하셨는데요. 그 후에 토모 가치로 감독의 작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애니메이션계에 발을 디든 후에도 계속 만화작업을 했었거든요. 94년부터 나중에 공학기동대를 찍게 되는 오시마무루 감독과 함께 공동만화를 연재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성격차라고 했다나 의견차로 중단하게 됐고 그 후에 시간을 좀 보내다가 소설 원작의 퍼펙트블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VOD 천원이면 보실 수 있는데 오토마 가치로 감독의 추천으로 이것이 97년도에 데뷔작을 삼게 되죠. 감독이. 아키라의 오토마 가치로 감독이 뭐랄까요. 스승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선배로서 많이 도와준 것 같네요. 그걸로 소위 말하는 입범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퍼펙트블루 데뷔작이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예전에 마스터 강씨 저랑 함께 방송하던 마스터 강씨가 만약에 이 퍼펙트블루라는 작품을 실사화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있는 이명세 감독밖에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심리를 초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췄던 작품이고요. 이것이 아이돌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심리상태를 현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여준 작품이죠. 올해인가요? 올해 개봉했던가요? 노아라는 개봉작이 있었잖아요. 데런 아론오프스키 감독이 레키엠 그리고 블랙스완 블랙스완은 많이 아시죠? 레키엠과 블랙스완에서 데런 아론오프스키 감독이 권사토시 감독의 퍼펙트 블루를 오마주했다 라는 평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01년도에 천년여우 여우는 VOD 500원이면 보실 수 있고요. 현재 2003년도에 오늘 소개해드릴 도쿄 갓파더즈 한국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2004년도에 TV 애니메이션 망상대린 파라노이야 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파프리카를 만들었죠. 이것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애니메이션 다들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의 원작자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그것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죠. 파프리카 이것도 소재 자체가 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셉션보다 더 앞선 거겠죠? 그러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작품 숫자는 몇 개 안됩니다. 이분이 사토시 감독이 퍼펙트 블루 천년여우 도쿄 갓파더즈 망상대린 파프리카 이 정도 개수밖에 안 되지만 이 모든 작품들이 감독의 입지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알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감독 작품들을 거의 다 보긴 했는데 현실과 초현실을 거부감 없이 관객에게 적절히 섞어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게 아닌가 특히 주인공의 심리라 상태를 초현실적인 화면으로 구현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야말로 만화적인 상상력을 이용할 줄 안다. 그런 느낌이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시댄영화제에서 최악의 작품으로 꼽았던 터치라는 한국 도능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최악의 작품으로 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터치라는 영화를 사슴이 나옵니다. 영화에 사슴이 난데없이 아무 맥락을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나옵니다. 사슴이 그게 초현실적인 요소인 거죠. 그 영화에 있어서 사슴이 나온 게 상징으로 딱 보여준 건데 이 곤사토시 감독도 초현실적인 화면 요소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편지증적인 증상을 화면으로 보여준다든가 환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씁니다. 소재를 쓰는데 이 소재를 쓸 때 전후에 현실적인 화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초현실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다시 초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은 넘어가는 그 맥락이 납득이 됩니다. 관객이 아 이래서 얘가 초현실적인 예를 들면 꿈속으로 빠져드는구나 환상을 보는구나 이것이 납득이 된다는 거죠. 관객이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감독이 관객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점이 분명하게 전달되죠. 하지만 터치라는 영화에서 그 사슴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억지로 이해하면 알 수는 있겠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타이밍에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애니메이션에서 눈 크고 인체의 비율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사람의 표정도 굉장히 리얼하게 담겨져 있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실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띄거든요. 사실주의적인 배경을 두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관객에게 제대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줄 아는 그런 감독이다. 그런 연출을 하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도쿄 갓 파더즈 한국 제목으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이거 뭐 저는 둘 다 제목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도 인물들의 표정이 참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사회에 소외된 계층 어두운 부분들을 블랙 유머 비슷하게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메시지가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영화 입니다. 그러면서도 초현실적인 요소 꿈이라던가 환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죠. 도쿄 갓 파더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이 영화는 1948년도에 존 포드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미국의 감독인데 존 포드 감독이 만들었던 서부극 3인의 대부 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도쿄가 파더즈 고 한문 한문으로 쓰면 동경대부죠. 저는 처음에 제목을 동경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볼 때 그 제목으로 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세가지 제목을 혼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막 헷갈리네요. 뭔 제목을 써야 될지 제 마음속에는 동경대부가 더 친근한데 이게 한국에서 개봉할 때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으로 돼있고 일본 원 제목은 도쿄 갓 파더즈인데 그것이 또 이 감독의 의도랑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모티브를 따왔던 영화가 3위의 대부이기 때문에 또한 하여튼 이 제목을 제가 섞어 사용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 줄거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줄거리 이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숙자 세 명이 주인공인데요. 노숙자 세 명이 쓰레기장에서 악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악의를 발견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소동을 이 영화가 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서 자신을 현재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사랑했던 주위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냈던 자신들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제가 종종 영화의 리듬감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살갑게 와닿는 그런 표현법은 아닌데 이 영화는 90분 내내 정말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흔히 이런 류의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에서는 심판조로 빠진다던가 아니면 억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 흐름을 질질 끈다던가 그런게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리듬감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시크한 느낌 그런 느낌마저 납니다. 블랙 유머라고 한다면 블랙 유머인 거고요. 기본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이제 이 아이를 친부모에게 다시 데려다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을 겪게 되고 또 여러가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을 만들려고 시간을 질질 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긴이라고 남자고 하나 라는 사람은 여장 남자고 미우기라는 중학생 고장학생 그 정도 그 다음에 문제의 그 아기는 키오코라는 이름을 이들이 지어주게 되는데 키오코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 이 3명 혹은 이 4명이 유사 가족의 형태를 뜨게 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고 서로 가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3명은 진짜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영화 속 사건을 통해서 이 3명이 서로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있었구나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속에 있던 상처나 슬픔 같은 것들이 치유되는 거죠. 각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긴 이라는 사람은 술과 도박으로 가사를 탕진한 뒤에 집에서 그냥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논숙자 생활을 한지가 영화 속에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18년인가 20몇 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냥 두고 도망친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아이를 친부모에게 돌려주는 데에 있어서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그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뭐랄까요 회피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습관이 계속 나오는 거죠. 버릇이 그리고 하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여정남자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아로 길에 버려진 뒤에 트랜스젠더에게 길러져서 트랜스젠더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또 또 사고를 쳐서 도망친 거죠.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고아로 버려졌기 때문에 이 아이 또한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기부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영화를 끝까지 본 뒤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를 경찰서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좀 찾아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라는 인물은 그럴 수 없다. 만약에 부모가 진짜로 이 아이를 버린 거라면 이 아이는 시설에 맡겨지게 될 텐데 그러면 자신이 버려졌다는 그런 아픔을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키우거나 아니면 친부모를 직접 찾아주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미우키라는 이 유사 가족 내에서는 자녀로서 위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끼던 고양이를 아버지가 버린 줄 알고 우발적으로 칼로 아버지를 찌릅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너무나 자신이 한 짓이 두렵고 그래서 가출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우키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 초반에 이런 장면이 있죠. 다른 노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혹시 그 긴 씨하고 같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럼 너 빨리 우리를 떠나라 너를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긴과 하나로부터 미우키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고 사랑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참 주인공들이 참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찌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뭐랄까 좀 이렇게 활달한 분위기 리듬감이 살아있습니다. 축축 처지지 않아요. 이러한 이 노숙자 세 명이 이 아이를 발견함으로써 겪게 되는 소동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어떤 사건 전개가 계속해서 우연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부감이 크게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분다던가 갑자기 그 앞에 힌트를 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던가 그런 식인 거죠. 영화는 때로는 환상 씬으로 혹은 때로는 유머스럽게 그 우연을 포장함으로써 애니메이션 특유의 과장법과 상상력으로 관객에게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연이라는 것이 크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러한 만화 특유의 재미로 애니메이션 특유의 재미로 관객을 홀리고 있는 거죠. 뭐랄까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개연성이 없고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중요한 순간을 넘기고 이러한 영화들은 굉장히 안 좋은 영화거든요. 사실은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짜임새가 있지 못한 거죠. 저는 또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나 이 영화는 그리고 이 감독은 애초부터 현실과 초현실로 섞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엄격하게 인과관계나 개연성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죠. 경사길에 차를 세워놓고 자신의 차 뒤쪽을 살펴보다가 그 차에 주차 브레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눈도 맞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깔릴 뻔한 걸 버티고 있는 야쿠자 두목을 구하게 되는데 이 야쿠자 두목이 차에 깔릴 뻔한 그 이유도 결정적인 원인도 어떤 아줌마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가 앞으로 막 뛰쳐가는 바람에 차를 그냥 툭 치거든요. 툭 쳐가지고 차가 밑으로 흘러가게 돼서 그 야쿠자 두목을 깔뻔한 거죠. 그리고 그 야쿠자 두목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 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이 긴이라는 중공중의 한 명에게 아주 몹쓸짓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긴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건드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과거를 다른 주인공들한테 고백하게 되고 보기 싫었던 자신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어 보므로써 어떻게 보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역으로 보자면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우연으로 발생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깔릴 뻔한 사람들을 구워준 거예요. 우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갔는데 재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거부감은 들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한번 제가 가져봅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영화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 이 우연으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야쿠자 두목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에게 과거에 몹쓸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힘을 모아서 사건을 해결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흔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밝게 만들어서 모두 개가천선한다. 그런 영화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이 영화는 철저하게 노숙자 3명이 중심되어서 사건을 해결하며 또 그 노숙자 3명의 아픔과 해묵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죠. 즉 우연을 남발하지만 자귀적으로 인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생명을 구해준 약부자 두목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아이의 부모를 찾는 것을 도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깊은 상처가 있어서 노숙자 생활을 한 이들이 다시 그 상처를 맞닥뜨리게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기니라는 사람은 하나라는 그 여장 남자가 병원에 입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딸을 만나게 돼요. 자신이 버리고 갔던 거기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웃기라는 노숙자는 불법 체류자의 집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잠을 자서 진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상처받은 것들이 이 유사 가족 긴과 하나를 통해서 치유받고 있었음을 그 꿈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인물은 끝까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또 친부마에게 전해줌으로써 어릴 때 자신이 버림받았던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게 되죠. 이런 흐름으로 영화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좋았던 점 혹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호기롭게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감독은 2003년 당시에 일본을 비꼬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일본에는 이러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눈을 돌리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영화 속에서는 노숙자가 나오죠. 그리고 도박 중독자도 나오고 술집 여정혼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도 나오고요. 가출 청소년 불법 체류자 장애인 등등 소외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암울하고 찌질하고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들을 출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밝고 어떻게 보면 정말 리듬감이 살아있는 그런 구성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에 대한 우리 현실의 현실 속 사람들의 시선을 꼬집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영화 속에 보면 이들은 다 착하고 선하고 남을 돕길 원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로 나오기 때문이죠. 참 제가 이 지금 멘트를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네요. 그 하나라는 주인공 여장 남자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한 의사와 이 긴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인이라는 사람이 당신 많이 되는 손을 해라. 우리 노숙자인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쉬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인이라는 사람이 하도 기가 차니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버리죠. 그때 화면은 그 의사의 의족을 비춰줍니다. 다리 한쪽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본 이 긴이라는 사람은 또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 또한 자신이 내뱉은 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미 실행했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단 한 장면으로 긴과 관객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또 재밌는 것은 이 병원에서 그 긴이라는 사람이 그 딸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긴의 딸이 바로 그 의사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긴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좀 그러네요. 갑자기 그 장면도 떠오르네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인과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따뜻함을 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비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연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부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도 우연이고 내가 어떤 어떤 자식을 낳는 것 이것도 우연이고 사랑은 인과관계가 아니니깐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의 재미에 오롯이 빠질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동경대부 이 영화 총평하겠습니다. 고인이 된 권사토씨 감독의 영어로서 크리스마스에 보면 정말 좋을만한 정말 따뜻한 영화다. 12월달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강신혜라는 사람이 작년부터 계속 소개하려고 했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영화 보시바라는데 이 영화를 한국에서 정식으로 VOD 서비스하는 곳이 없더라구요. 유튜브에 혹시 있나 찾아갔는데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PD박스인가 그쪽에 돈 1000원인가 700원 내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찾아서 저희 블로그 쪽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방송편을 올리고 그 방송편을 보충할 설명들을 블로그에 써놓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편 들으시고 항상 블로그 찾아오시고 또 하여튼간에 이 영화도 꼭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따뜻한 영화거든요. 제가 찾은 어떤 글에서 곤사토시 감독에 대해 말한 것을 인용해드리면서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의 작품들은 현실과 꿈을 나누는 경계가 붕괴되는 지점을 포착하면서 그 속에서 한 개인의 자아가 어떻게 분열되는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처가 나고 봉합되는지 직접적이든 은유적이든 드러내고 있다.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혹은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거나 나는 현재 사랑받고 있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위안을 받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정말 사랑받아왔던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점점 추워지는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 사랑으로 따뜻해 지시길 바라고요. 곤사토시 감독이 2004년도에 한국의 시내 20일인가 거기랑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꿈이기도 하고 꿈은 현실이기도 하다. 나는 현실과 환상을 함께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에 혹시 관심이 생긴다면 꼭 다른 작품들 퍼펙트 블루라든가 천잔녀우 이것은 현재 이 두 영화는 VOD 서비스되니까 찾아보시고 TV 애니메이션 망상 대리인 2006년도에 마지막 작품이죠.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 되니까 여러분 정말 바야흐로 겨울 같습니다. 왜 이리 추웠습니까? 갑자기 추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12월 18일까지 여러분 설문조사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청취자 영화 결산 강시대 영화제 받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구요. 12월 달에는 뭐 12월 뿐만 아니라 1월 달이든 겨울에는 따뜻한 영화들을 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하신 영화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잘 해드렸는지 요즘에 제가 방송을 좀 그래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건데 방송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은 정말 좋은 영화인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영화들도 정말 좋은데 좋은 영화인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까 제가 지금 서편제를 몇 개월 동안 지금 방송을 못하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있고 아 그러네요. 좀 애매모어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슬럼프라면 슬럼프네요. 큰일이네요. 내년에는 좀 좀 더 좋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투정이었고요. 하여튼간에 이 영화 한국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일본 원 제목은 도쿄 가파더즈 한문으로는 동경 대부 동경 대부라는 게 영화 결말에 왜 대부라는 가파더즈 왜 대부라는 그런 글자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지 영화 결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영화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